PodSX 1, 2, 3, 2, 3, 2, 3, 4, 5, 5, 6, 6, 6, 6, 4, 5, 6, 7, 7, 7, 8, 8, 9, 9, 9, 9, 11, 9. 오늘 같은 주민한 날은 설마 늦게 온 사람 없지? 오늘 같은 날이 뭔데요? 아니, 그걸 몰라? 아니, 오늘 같은 날이 뭐냐면 바로바로! 좌표를 찾으러 갈 수 있는 힌트를 받는 날이지. 맞고 하는 비즈! 맞다 맞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좌표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 어 잠깐만 잠깐만 저거 아하이 맥이 빠지게 맥이 빠지면 부기죠 우리가 가기 전에 그 트리키가 타임캡슈 안에다가 메시지 하나 숨겨왔다 진짜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뭔지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좌표로 이동하든지 하나 해보자 오케이 렛츠고 가볼까? 하나 둘 셋 렛츠고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싸이커스의 대만의 3집 와우 자 이 검은색 색상의 앨범이 이제 트리키 버전이고요 이 스테인리스 색깔을 표현한 이제 저희 은색 하이커 버전입니다 저희는 이제 트리키 버전을 먼저 오픈해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번 저희 싸이커스 3집 앨범의 이 테마가 뭐냐 타임캡슐입니다 타임캡슐 멤버들 어렸을 때 타임캡슐 친구랑 묻어본 적 있어요? 저희끼리도 번호자로 있어요 작번에 묻었죠? 기억 못했죠 김민재형 아무튼 그래서 타임캡슐에 저희가 이제 추억들 저희의 사진들 저희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담아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이제 저장해 놓은 느낌의 테마의 앨범인데 검은색 트리키 버전 먼저 오픈해보시죠 자 여기 레전드에 타임캡슐 여기 20240308이라 적혀있습니다 이야 저희가 또 3월 8일에 컴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맨 밑에 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아따 왜 잘 나왔네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이야 벌써 심상치 않죠? 머리카락 빠뜨뿌뜨끄리는 거 잘생겼다 한 지인식분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반 펼치면은 또 예찬이가 에이 머리 진짜 멋있긴 해 쫙 펴면은 저날 멤버들이 진짜 다 너무 잘생겼었어요 맞아요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포토 찍으면서 이 착장 입었을 때 좀 아 사이코스 멋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사진은 또 크니까 또 사물함이나 사물함이요? 별 없지? 책상 위에나 침대에 이렇게 딱 눈 떴을 때 바로 보이게 천장을 붙여놔야죠 이런 데 붙여놓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2층 침대 좀 무섭지 않을까? 포스터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엽서 엽서 또 다른 버전의 사진입니다 아이고 예쁨 와인 자 엽서고요 휴대폰에 붙은 엽서가 있죠 늘 그랬듯 포토국이 또 들어있죠 아 이번엔 진짜 두껍다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딱 랜덤으로 두 명 두 개 오케이 두 명만 이제 스탑해주세요 스탑 이야 그 메인 야 역시 메인 진식 형이 나오네 진짜 잘생겼어 진식 비주얼 이야 잘생겼어 이야 아이고 그만 스탑 스탑 수민철 딱 좋게 이 두 가지 버전의 아 왜 왜 그냥 너무 잘생겼다 아이가 잘생겼어 오케이 수민이 또 시크하고 이 멋있는 매력의 소류자잖아요 수민이 진짜 그 콘셉트를 잘 소화하네 영어처럼 말해 저는 수민씨 약간 찡그린 표정 있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요즘 좀 미넨 표정 아닌가요? 저희 사이크커스의 트리키 버전의 이쁜 사진들이 많이 많이 담겨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트리키 버전이 한층 더 좀 강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쵸 정숙해졌어 뭔가 느낌이 약간 원래는 좀 더 장난꾸러졌다면 맞아요 이번에 트리키에서는 조금 더 뭔가 으른스러워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이제 곡들이 담겨있는 CD입니다 와 이야 이게 또 명반이죠? 진짜 명반이네 나 1,2,3집 포함했을 때 3집이 제일 좋아 나 제일 좋아 난 다 좋다 생각해야 돼 나도 좋아 아니 나는 3집 나도 3집 나도 3집 나는 비 150집 네 아무튼 그래서 이 CD에 보시면 저희 이제 사이크커스가 체스판 위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오 보시면 체스판을 담아낸 이 CD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상 그쵸 이거 왜냐하면 랜덤박스거든요 앨범의 테마가 타임 캐슐인 만큼 이번에는 이제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이렇게 패키징을 해 주셨고요 이 안에 이제 또 이 트릭키 버전에만 있는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부터 소개 좀 드릴게요 자 바로 뭐냐면은 다단 미니 스탠드 그래서 이거를 여기 홈에 딱 끼우셔서 세워두시면은 공부하시다가 지칠 때 업무하시다가 지치실 때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하기 전에 힘을 얻고 싶으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이크커스 멤버들의 멋있는 사진을 보고 힘을 얻으실 수 있다 이거는 트릭키 버전에만 있습니다 그거 나 주면 안 돼? 류슨이 말 안 들을 때마다 땅빵 안 돼 늘 있던 것처럼 보시면은 무인 포토 그렇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얼마나 귀여운 무인 포토가 담아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멤버들의 잘생긴 포도 카드 포도 카드 누구예요? 너야 세은 민재야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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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끝 빨래 끝 빨래 끝 빨래 끝이 마그네틱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 마그네틱의 또 병뚜껑 모양을 테마로 잡아주셔서 이 마그네틱 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마그네틱이 캡짱이다 또 있고요 캡사이신 이게 또 이 타임캡션 테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약간 인생네컷이네 인생네컷 느낌 저는 사실 트릭키 버전은 이번에 현우 형이 진짜 씹어 먹었다 이 타임캡션 안에 그 그때만의 추억 그때만의 모습들을 보통 이렇게 담아놓고 저장해놓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싸이커스의 딱 3집 앨범 자켓 촬영 현장에서의 이 모습을 그대로 저장해놓은 듯한 사진을 또 담겨 있습니다 저장 그래서 이렇게 총 여러 가지 구성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건 꼭 사야겠는걸 네 로니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앨범 그럼요 하이커 백갈보소 스테인드 스피드 하이커 버전입니다 하이커 버전입니다 논색이죠 제 이름이 또 세은이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 먼저 단체 포스터 예 예 예 멋있다 힙합이야 진짜 너무 예뻐 어? 잠깐만 그런데 여기 붙어있네 위 위 뭐야 아 맞네 그래서 그것도 인생네커스 좋다 빨리 찾아야 돼 여기 여기 인생네커스 붙어진다니까 이거 아 그렇네 이런게 왜 붙어있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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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트만 찾으면 돼 동트 우리 멈춘다 우리 스탑 우리 스탑 우리 멈춘다 안녕 안녕 어쨌든 앨범 패키지 에 대해서 소개를 또 확인해야 되니까 네 저희 하이커 버전의 체이스 버전의 단체 포턴인데 보시면은 아 굉장히 좀 아 하이커 버전인데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이커스 하이커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크게 보면 좋으니까 또 사물함 책상 방 뭐 여러 군데 부착하셔서 저희 사이커스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 소진에 나 왤팔 벌레 너 왜 이러고 있어? 자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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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엽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장도 굉장히 좋아요 아 저 이 착장도 좋아요 굉장히 조금 뭔가 좀 힙하잖아요 이 엽서도 굉장히 잘 나온 거 같아요 뭐라고요? 엽서 엽서도 엽서도 제일 나은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커 버전 포토부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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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막퉁이! 예찬! 바이 씨! 근데 예찬이 쪼달 진짜 잘생겼었어. 보라색 브릿지 있을 때. 지금은? 지금은 다 잘생겼지. 이것도 색상이 반전돼 있는 똑같은 체스판에 들어가 있는 CD가 있고요. 여기가 또 중요하죠? 아까 트래키랑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커만이 있는 특별한! 아까 트래키버전에는 멤버들의 미니 스탠드가 있었다면 하이커버전에만 또 있는! 그쵸! 아이디 카드! 저희 하이커버전이 올라갔을 때 첼시 버전으로 올라갔잖아요. 뭔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느낌의 아이디 카드가 더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막 갑자기 생각나는데 교통카드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뭐야 똑같네? 톰 젤즈의 포토카드! 또 민정이랑 저예요? 어 뭐야! 야 뭐야! 우리 음영이야? 잘 어울리네! 근데 둘이 제작관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긴 해! 네? 네! 자 그리고 마그네틱 캡! 마그네틱 캡! 마그네틱 캡 쇼! 짱! 하이커버전 무일부터! 무일부터! 야! 오 뭐야! 잠시하는데 이거! 잠시만요! 자 또! 형이 형! 형이 형! 형이 형이 형! 죄송하다! 야 근데! 야 돈트 어디냐? 돈트? 돈트? 돈트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위 스탑 아니야? 이거 위잖아 아까!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야! 설마 그런 곳 안에다가 숨겨놨다고? 페이지 한 편에다가?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그렇다. 안 왔어. 여기 있네! 있네! 야!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좀.. 지극히 세은이의 생각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민지왕 아니었으면 못 찾았다. 와.. 근데 이거 그 원래 앨범에는 없는 거죠? 없어 없어 없어. 우리 미션을 하러 왔다니까. 자 우리 결국 슬로건을 찾았잖아. 그게 뭐야? 믿음 스타! 우린 멈추지 않아! 우린 멈추지 않아. 트리킹. 이 정도는 우릴 가질 수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거다. 이 정도로 멈출 수 없지. 자 우리 멤버들 드디어 트리킹을 준 미션을 수행했어. 예 와.. 그러니까. 드디어.. 드디어 첫 번째 챔피언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미션 수행하러 한번 가볼까? 가자! 포트젠이! 포트젠이! 우리 뒷걸음에 만나요! 우리 뒷걸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뒷걸음을 참고.